인겨면 로블록 숲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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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스만 눌러봐 오늘! 오늘! 오늘 점프형 할 건데요 네! 점프가 안 돼요 네? 점프 맵은 어떻게 점프가 안돼요? 점프맵은 점프가 되어야 저는 건데 스페이스만 눌러봐요 어! 안 돼요 어 이거 왜 안되지? 이게 왜 안되지? 오늘은 점프가 안 되는 점프형 할 건데요 저 이 사람 표정처럼 저희가 고통받을거예요 무시무시하죠? 단미오님 네 오늘 울준비 됐어요? 아니요 저 마음의 준비도 못했어요 오늘 점프가 안되는 점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맵이지? 점프가야 된다 진짜 어 뭐야 그냥 가는데? 이렇게 오두두두두 가고 점프 안해도 그냥 가죠? 올라가죠 알아죠? 어 뭐야 이거? 아하하하 탐정이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폰포인트 하고 톡톡 하고 어 여기 다음에 안돼 여기 다음에 안되고? 오오 피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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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단다 어 피단아 피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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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따가워요 미오님 벌써부터 이렇게 또 힘들면 안되는데 아아 9단계 밖에 안되는데 오 너무 어려워요 점프를 안하는데 왜 어려워요? 점프를 안하니까 더 어려운거 같아 야 이건 뭐냐? 이거 뭐냐 이거 뭐냐? 오! 어? 뭐야? 점.. 쉬운데요? 점프 없이 그냥 쑥 가버리기 점프가 없는 점프 맵이라니 에이 뭐 이런 맵이 다 있네고 아아! 이거 어떻게 가? 오오! 이렇게? 야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미혼이 화이팅 x3 아아! 아이 미혼이 힘들면 점프해요 아하하하하하 점프 못해요! 아 힘들면 점프하면 되지 아 진짜 왜 그러시나 자 계단 수르르 올라가고요 어 이게 뭐야 어 미끄러워 어 뭐야 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잘 피하고 가야 되고요 오 진짜 점프 없이 게임이 되네요 신기하다 재밌는데 제가 1등인가요 아니네 리아 진짜 빠르다 언제까지 거기 갔어 너무 잘해 역시 리아는 리아는 역시 점프 없는 게 어울린다니까 근데 무슨 말이야 아 그런 말이 있어 미온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아 미온이 많이 어려워하시네 그러면은 특별히 점프하게 해줄게요 네? 어떡해요? 어떻게라뇨 잘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 뭐야 구슬 가운데 밟지않고 가야된다고 어? 어? 좀 어려운데요? 이거한테 테니스공 같다 이거 뭐야 뭐야 오케이? 가고 이쪽으로 쑥 가고 이리로 가 이리로 가고 쑥 가고 쑥 오 재밌는데? 근데 이거 여러분들 29탄이잖아요 지금 저 29탄인데 이게 또 미온이 진짜 좋아할만한 게 뭐냐면 250탄까지 있어요 왓 우와 나 안 해 하하하 구독 이리로 미끌미끌 아악 미끌미끌해 아악 미끌미끌해 오 오 오 엄마 오 오 오 오 악 오 저 거기도 많이 죽었어 오 오 거기 말고요 거기 앞부분 미끄럽다 여기 엄청 거기 앞부분이 진짜 어렵더라고 이제 거기 세이븐이잖아 거기 다음에 진짜 어렵더라고 으응 으응 나 왜 점프를 못해 점프 좀 시켜줘 뭐야 이거 바로 가야된다고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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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뭐야 여기 충전해야 돼 이거 뭐야 어떻게 갔어 머리를 쓰세요 오케이 충 충 충 충 충 충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재밌고요 점프 없는 점프에 너무 재밌죠 단미호님 네 어디 계세요 아까 거기요 아 안 되겠다 단미호님은 그럼 점프 말고 나세요 어 진짜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 권한 드릴게요 어떡해요 해주세요 그건 제작진님한테 따로 귓말을 보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쎗 쎗 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 하하하 이건 뭐지 아 슈어 아 빠라진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으허 슝 슝 슠 으어 아 이게 뭐... 어떻게 하는거지 어? 이걸 어떻게 한거야? 이걸 점프를 끝에서 하는건가? 어? 와 이거 진짜 어렵네 이것도 진짜 어렵네요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걸쳐주면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우우우! 오케이! 으흐흐흠 나 스키할래 아 담배님 내가 관전화 한번 해볼게 아 어딨는데 그래 아 어딨어! 관전화 해볼게 내가 올라와봐 야 담배님! 라이트 거기있어 살려 아니면 이게 W를 안떼면 돼요 안떼면 돼 아는데 음, 아는데 내 몸은 날아주지 못해 살려줘 제발 이 지옥에서 힘내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걸 깼어 이걸 깨다니 진짜 화이팅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이제 아까 김니아가 하던게 기본으로 가네요 점프로 와 진짜 엄청 험난한데요 이게 안된다고? 여러분, 저건 안될거같아요 아들 아들 할 수 있어 아이들 거기야? 당연하죠 끝에서, 끝에서 앞으로 가면 돼 정말 끝에서 네 정말 끝에서 앞으로 가 네 점프 점프 점프해 점프해 왜 점프를 못해 당연히 내가 좋은 생각 있는데 여기 옆에 점점점이 있어요 재생증 대상 버튼 같은 거 그거 누르면 이실 로봇스 아 로봇스 없어요 대출로 갈 수 있습니다 싫어요 오케이 49단계 좋습니다 오 공이 이렇게 타는 건가? 오 말도 안되는 건데요 오 이잉 이이 꽉 TO 와 이건 뭐야 앞에 안 가지는데요 여러분들? 앞에 투연벅이 있어 오 오 이거 와줬어 투연벅을 쓱 피하고 왔습니다 쑤윽 오케이 뭐야 어떻게 가 뭐야 이거 어? 어떻게 가지? 이게 뭐람? 올라갈 수 있어 우와 우와 이런 게 된다고? 실화냐 이게? 우와 이게 된다고? 구독 관전 보겠습니다 다미언니! 저는 실례하시지 말아주세요 미언니야! 저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아직도 거기라고? 거기 캐릭터 표정이 항상 웃는 게 아니고 실성한 표정이었네 저는 여기서 벗어낼 수 없을 거야? 저는 여기서 벗어낼 수 없을 거야 와 기계 아직도 여기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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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깨고요 와 나 엄청 지금 스무스하게 앞에 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많이 어렵나 봅니다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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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네? 내가 봤어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방송스러워서 눈물이 눈물겹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250탄까지 있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55탄까지 깼거든요? 이게 굉장히 재밌네 여러분들 자 리아가 깨는 것까지만 보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거의 뭐 10분째 sol 있지 않았냐? 다 Maison 어어어 하하하하 ㅎㅎừ 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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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비오의 운명은 와야야! 왜 떨어져 왜 떨어져 뭐가 있는지 몰랐어 너무 신이 났죠?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점프 없는 점프 맵을 플레이해봤는데 250등까지 있대요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깨겠고 깨는 쓸 테니까 한번 들어가보세요 여러분들 깨어보세요 재밌네 이거 자 리아 또 리아 죽었죠? 나 코피 나는 것 같아요 코피가 난다고요? 여러분들 코피가 나는 점프업뎅 점프업뎅 여기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뇽